노자의 말처럼 사람 중에 리더는 혼탁하잖아요. 혼탁한 세상을 한방에 다스리는 법은 없습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모범이 되면서 꾸준히 버티고 살아줌으로써 양심과 육바람일에 맞게 주변이 서서히 변해가는 그게 포인트죠. 노자도 달콤 다른 분이죠. 왕립 도서관에서 일했던 분이죠. 도인이죠 하면 그 당시 정보를 다 꿰뚫어보고 있는 역사와 모든 철학 정보를 꿰뚫어보고 있던 사람인데 주나라 때 결국 하는 말이 화강동진 진짜 도인은 자기 빛을 조절해가지고 이 더러운 사바세계죠. 티끌 세상과 하나가 돼서 서서히 서서히 맑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밖에서 위에서 외친다고 바뀌지 않잖아요. 들어가서 바꿔야죠. 보살들은 항상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사바세계 안에 들어와서 중생과 함께 동사섭이라고 하는 사섭법 중에 함께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이 놀면서 동사섭이 네 가지 보살이 쓰는 아주 비법인데 네 가지 쓰는 법이 동사섭, 보시섭, 보시하고, 에어섭, 남들한테 힘이 되는 말 해주고 이행섭, 실제로 남들한테 이로움 주고 이로움을 여기서 줬기 때문에 이 이행은 저는 죄 안 지으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괴롭히면 도와주고 좋은 말 해주고 안 괴롭히고 같이, 같이 구르는 거죠. 같이 사는 거, 살아주는 거 옆에서 살아주는 게 제일 힘이죠. 보살이 저 극락에서 야, 제대로 살아.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옆에서 같이 살면서 의연히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이겨내고 예수님처럼, 소코라테스처럼, 이런 성인들처럼 의연히 이겨내고 살아주는 모습이 이제 사실은 보살이 쓰이는 사섭법입니다. 같이 살아주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리모님이 거기 학당 카페에 올려주신 그 고대 철학 아주 연구의 권위자라고 하는 돌아가셨네요. 피에르 아도 이분이 쓴 고대 철학이란 무엇인가 제가 항상 고대 철학은 동양 철학이랑 똑같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실천 철학이다. 그 이후로 되게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철학으로 변해서 현대 철학은 사실 저는 철학으로 안 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고 진리를 삶에서 구현해내는 게 철학인데 진리에 대한 확신도 없고 회의론에만 빠져있는 머리만 계속 굴리고 있는 이런 철학은 예전 소코라테스 때 소피스트들의 후예지 소코라테스의 후예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철학자는 소코라테스의 후예여야죠. 소코라테스가 그렇게 반대하고 비판했던 소피스트들의 후예들이 지금 소코라테스의 자식인 것처럼 그쪽의 후예들인 것처럼 굴고 있는 게 황당하죠. 이게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소코라테스는 소피스트랑 싸웠죠. 유마거사는요. 아라안드라고 싸웠죠. 부처님은 당시 잘못된 브라만들하고 싸웠죠. 예수님 바리세파들이랑 싸웠죠. 공자님도 수많은 소인배들하고 향원들하고 싸웠죠. 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모으면 소인배들이죠. 소인배들 유마거사 아라는 또 맛이 다르지만 도인은 도인인데 소승도인을 말한 거지만 욕심꾼들하고 주로 싸웠습니다. 성자들이 욕심꾼들하고 그래서 그 욕심꾼들하고 싸우면서 욕심꾼들하고 싸우면서 지상에서 양심 세력을 키워가는 거 이 이상 뭐가 있고 이게 불국토 건설이고 이게 정토 건설이고 극락 건설이죠. 그래서 이런 고대 철학의 핵심을 잘 얘기해줘서 이 책 설명에 이런 게 있어요. 네이버에 가서 책 설명 보니까 그 아도의 주장에 따르면 고대 시대의 철학은 삶의 한 방식이었다. 그냥 머리 대가리 굴리는 게 아니라 삶의 한 방식이었다. 담론을 구축하는 이론적 활동은 그 다음이었다. 실제 살면서 자명한 걸 찾아가는 거였지 그냥 머리로만 논리적으로만 그 아름다운 걸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진짜 고대 철학자들 중에 제가 늘 강조하던 에픽테토스 같은 사람은요. 그런 논리학이나 이런 것도 아예 멀리합니다. 수사학이니 말 꾸미는 거, 말 잘하는 거 그런 거, 철학의 중요한 부분이지만도 그런 거 멀리하고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철학자는 말이나 문자로 이론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말 잘해가지고 논리를 개발한 사람이 아니고 특정한 삶의 방식을 택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학단 같으면 홍범 14조를 내 삶의 방식으로 택해서 실제로 살아보면서 명상하고 살면서 연구하면서 그 자명함을 찾아가는 거, 삶 속에서. 그래서 우주의 진리가 인간은 어떻게 살면 제일 행복하고 의미 있다고 이렇게 본성에다 새겨놨는지 하늘의 뜻은 뭔지, 하늘의 로고스는 뭔지 이런 거 알아내는 거죠, 철학이.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데 정반대다. 오늘날의 철학 한번 보세요. 소수만 이해하는 난해한 이론을 가지고 연구하고 철학자는 특정한 삶의 방식으로 사는 자, 자기가 찾아낸 자명한 진리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고 독창적인 이론을 자꾸 잘 내놓고 여러 철학적 사조에 해박한 자다. 해겔은 뭐라고 그랬고 칸트는 뭐라고 그랬고 그걸 잘 정리해서 말 잘하고 남들이 보기에 놀라운 탁월한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이 철학자인 걸로 알고 있다.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고대 철학은 자유와 평정, 자기 마음의 진정한 자유. 이 자유는 고대 철학은 다 인간이 자기 본성대로 따를 때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럼 내 본성을 알아야 돼요. 본성을 그 서양식 표현으로 로고스를 알아야 돼요. 이데아, 로고스. 하늘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 때 제일 행복함을 느끼게 만들어놨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유를 이루고 자유에 이르는 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자유에 이르고 평정에 이르고 행복에 이르기 위해 그런 도를 찾고 자기가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따니 단련하고 단련 안 하고는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론으로 전개하는 분들은 수행을 안 합니다. 수양을 안 합니다. 왜 실천 철학이라고 하느냐, 고대 철학을 자기가 그 이론대로 살아봐요. 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철학자고 그냥 이론만 전개하는 사람들은 이게 진정한 철학자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이분이 밝히고 있는 거죠. 이 책에서. 제가 늘 주장했던 서양 현대 철학에 대한 비판 이런 거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죠. 거기 보시면 고대에는 동양 철학과 같았는데 현대, 근현대 와가지고 뭔가 차이가 났다. 서양 철학이 오히려 철학이 아니고 동양 철학이 오히려 철학이다.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이분 이론대로라면. 서양의 고대 철학 전문가 이론대로라면 이 현대 철학은, 근현대 철학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특히 현대로 올수록. 그런데 잘못된 일은 그런 현대 철학자들이 지금 전 세계 철학과를 주도하면서 특히나 한국에서 동양의 철학을 미신으로 봅니다. 이 코미디인 거죠. 동양 철학이 왜 미신으로 몰리느냐. 니네는 의심도 안 하고 모든 일에 사변적인 접근을 안 한다. 동양 철학은 실천 철학이거든요. 이니에지대로 실제로 하면서 명상 실제로 하면서 마음을 동양 철학의 딱 모토는 주자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철학이란 건 철학이란 건 뭐냐. 마음과 진리를 일치시키는 거다. 이게 지금 실천 철학의 극치죠. 마음과 진리를 일치시키는 게 철학이다. 이니에지라는 진리와 내 오욕 칠정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다. 그러면 이 내 마음 중에 사단이 배양이 돼서 결국 일치가 되겠죠. 이니에지의 마음이. 이런 거는 철학으로 안 봅니다. 뭐야 이렇게 이성적인 접근도 없고 사변적인 어떤 개념적인 접근도 약하고 논리도 약하네. 삶에 대한 치열한 반성이 없네. 반성이 없기는요. 혼자 머리가 머리만 굴리고 있는 그 사람이 반성이 없는데 삶 속에서 실험하는 사람한테 반성을 안 하네. 이런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고 신앙적으로 접근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판을 그대로 그 철학의 시조인 소크라테스한테 한번 해보시기를.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 다 걸립니다. 지금 동양 철학에 대한 비판이요. 서양 철학의 뿌리에 대한 비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 현대 철학자들이 동양 철학을 비판한. 서양의 현대 철학 하신 분들이 동양 철학을 비판한다는 것은 자기의 부모를 사실은 비판하는 거예요. 자신의 뿌리를 비판하는 게 돼요. 뿌리를 망각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자료가 귀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반가워서 저도 늘 주장해왔던 바인데 서양의 철학 연구가가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삶에 자신을 단련하고 수양하던 건데 그리스도교가 부상하면서 이론적인 학문으로 철학이 변질됐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런 실천 철학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대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찾아가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기독교가 실천 철학을 대체해버린 거죠. 기독교 안에서 지금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고 바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호대 철학이 하던 것을 기독교가 대체해버리니까 기독교 이론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자료로서 서양 철학이 쓰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 이론적으로만 발달하고 서양 철학의 본 맛을 잃어버렸다는 이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책 내용 중에 지금까지 책 소개고 내용 중에 77페이지에 소크라테스는 아내와 아이들도 있었다. 길에서나 가게에서나 김나시온에서나 평범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이와 더불어 사는 보통 사내였을 뿐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않는 술은 좀 셌다고 전하니까 쾌활한 인물이자 용감하고 굳건한 전사였다. 자 양심 있는 사람은 군대 갑니다. 여기서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전쟁에 나가서 누구보다 용감하게 잘 싸웠어요. 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하다가 군대 가서 나라 위해서 일하다가 공동체에 대한 당연한 정의감에서 나오는 거고 그 근원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권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지키기 싫으면 남한테도 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내 나라가 지켜지기는 바라면서 나는 빠지고 싶다. 그게 어떻게 양심입니까? 그냥 개인의 개인의 개똥철학이고 개인의 신념이에요. 혼자 보편적으로 보편성이 하나도 없는 보편성을 가지려면요. 인류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류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이 싫은 건 남한테 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럼 늘 자명하네. 그럼 목숨 걸고 합니다. 취미가 자명한 거 목숨 걸고 하기에요. 그 자명을 누가 판단하냐 자기 내면에 있는 다이몬이라는 신성으로 판단합니다. 자명 찜찜 그런데 다이몬의 소리를 에고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에고는 그걸 이해해 가면서 철학이 늘었어요. 발전해 갔어요. 자기 안에 분명한 신성의 소리가 들려요. 이건 하지 마. 이거는 또 해. 찜찜의 신호가 강했대요. 찜찜한 건 안 하고 찜찜하지 않은 건 그게 자명한 거죠. 찜찜하지 않은 건 하고 그런데 왜 이런 신호가 내 안에서 올까 해서 평생 연구한 게 결국 선한 게 뭔가 자명한 게 뭔가에 대한 탐구가 됐고 그게 진선미에 대한 탐구죠. 진선미에 대한 탐구를 평생 자기 내면의 소리에 충실하려다가 그 소리 하나 충실하려다가 다이몬의 소리 하나 충실히 따르려다가 선이 뭔지 진선미가 뭔지를 연구해낸 철학자가 됐죠. 그런데 똑같아요. 공자님이 난 하나만 팠다. 뭘 파셨나요. 난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도 하기 싫었다. 그거 하나만 끝까지 팠더니 지금과 같은 학자가 됐다. 여기 제자한테 고백하신 얘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분들이 철학자여 보살들이죠. 이거 유마거사에 대한 이야기랑 되게 같지 않나요? 유마경에 보면 그는 처자식도 있었고 저자거리에서 항상 돌아다니면서 남들과 함께 도박도 하면서도 항상 진리를 따랐다. 철학을 했다. 요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78에서 79페이지에 세상 안에 거하는 동시에 세상 밖에 거했다. 이거 유마경에 나와야 될 말이에요. 유마거사는 항상 참나 안에 거하면서 한편으로는 항상 유네계를 떠나지 않았다. 세속을 떠나지 않으면서 항상 출세관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살았다. 그는 도덕적 요구 및 그것이 함축하는 참여를 통해 항상 양심이 요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세상 인간과 사물을 초월하면서도 항상 그들과 더불어 살았다. 이 도덕적 요구가 뭐를 요구합니까? 남들을 사랑하라. 너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남들이 나 대신 싸우다 죽어가는 걸 보면 못 견디겠으니까 나도 거기 같이 같이 가야죠. 이게 아주 이상적인 개똥철학은요. 예상적인 얘기만 합니다. 들으면 그럴싸해요. 아주 이상적인 얘기. 우리 다 같이 안 싸우면 되잖아. 준우가 그런 얘기하면 제가 이해하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공주님, 왕자님이 신데렐라가 결혼해서 성에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거기서 끝나는 그런 동화 수준에서는 이해가 되죠. 날마다 지지고 벗고 싸웠겠죠. 별일이 다 있었겠죠. 어떤 불행이 그 가족한테 찾아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상 안 사는 순수한 진공상태의 이론 를 주장하는 게 그게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꼭 보편적이지 않나 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철학을 정말 동떨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삶과 그게 자체가 그 자체가요. 보편적이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철학은요. 인간의 모든 탐진치가 요동되는 사바세계의 중생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내가 나와나 모두를 배려하면서 움직일까 그게 조건이에요. 철학의 조건 그 얘기를 지금 왜곡시켜서 마음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이해하려면 철저히 현실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매순간 매순간 자명한 거를 추구하며 철학을 하며 살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것들과 인간과 삶을 안에서 살았고 왜냐 진정한 철학은 오직 일상 속에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공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 너무 좋죠. 그래서 이게 보살 선언이죠. 고대를 통틀어 소크라테스는 이상적인 철학자의 귀감으로 남게 된다. 왜냐 진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놨어요. 이 정도로 철학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한 사람이 없고 일상에서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서양에서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의 시조가 되고 서양의 성자가 된 동양의 성자 공자님과 같아요. 같은 삶을 사셨어요. 플루타 저는 외국어에 약합니다. 플루타르코스가 2세기 초에 말했듯이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예전에요. 대학 때 리포트 낼 때 당당하게 소코라테스 딱 써서 내고 딱 받았는데 다시 리포트를 받았는데 고쳐놨더라고요. 교수님이 약간 민망했죠. 철학적 업적은요. 그의 철학적 업적은 그의 삶과 죽음이다. 이거 진짜 잘 쓴 말이고 이게 모든 성인한테 통해야 되고요. 기독교인들한테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이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예수님을 미화시켜가지고요. 인간 아닌 존재로 뛰어버리고 붕 뛰어버려서 예수님은 하느님이라서 이게 가능해서 이렇게 몰아간다는 게요. 얼마나 성인에 대한 모독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어? 십자가에 자기를 받쳐서 우리 대속해 주려고 오셨어. 얼마나 모독인가. 그게 성자에 대한 성자가 온 건 삶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니까 삶과 죽음 전체가 그 사람의 작품인데 우리를 위해 죽어준 거 그것만 기억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 보고 예수님 산 거랑 소코라테스 사신 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중생들과 함께 살면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늘 먹고 마시고 파티 벌 손 안 씻고 먹었다 바리세프한테 지적당하고 그래도 좋다 하고 계속 만나서 먹고 돈 나누고 먹고 진리 나누고 먹고 하느님 아버지 찾고 먹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사랑이 뭔지 황금률에 대해서 논하고 이렇게 사시다가 자기 말대로 살다 가신 것 그게 인류를 위한 대속입니다. 인간 중에 그런 인류가 있었다는 거 하나가 인간의 카르마를 바꿔놓거든요. 그게 이미 대속이죠. 소크라테스도 그런 면에서 훌륭하게 인류를 위해 대속하고 가신 거예요. 인류가 다 피팍하고 결국 독사령에 처해서 사형을 당했음에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간 중에 진리대로 살다간 인간도 있다 하는 걸 보여주신 게 인류를 위해서 해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게 최고의 봉사고 그래서 지금 여기 폴루타르코스가 해놓은 글을 인용해 놓은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저자의 말이 아니라 2세기 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강단 위에서 가르침을 늘어놓거나 텍스트를 바탕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일상에서 부단히 실천되는 철학으로 그것이 실천되는 방식은 그 철학 자체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주 강의 사람들이 강의를 멋지게 하고 사람들 위에 서서 군림하면서 지도하는 것을 훌륭한 철학자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놓치고 있다. 원래 철학이 삶의 방식이니까 일상에서 이렇게 실천되는 철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강단에서 지도되는 철학이 어떻게 온전한 철학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삶이 그대로 철학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연단에 올라가 청중들에게 설교하지 않았다. 항상 아고라 강장 가서 도를 아십니까? 이러는 것처럼 이봐 진리를 알아? 진리 알아? 소크라테스는 그런데 도를 아십니까? 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도를 가르쳐주마. 도도 도도 꼭 모르게 생긴 분들이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이게 됩니까? 소크라테스는 되게 달랐어요. 접근법이. 이봐 난 진리를 모르겠어. 나 진리를 알고 싶어. 죽겠어. 나 진리 덕후야. 자네 진리 알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겠는가?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 그걸 모르셨군요. 제가 얘기해줄게요. 하고 진리를 막 얘기해줘요. 소크라테스랑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 자기가 자명하지 않다는 걸 알겠대요. 소크라테스 죄송한데 제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 하고 끝나요. 대화가. 소크라테스 글을 읽다 보면 뭐지? 자명한 결론이 안 나고 끝나는 글이 많아요. 사실은 철학입니다. 자명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중요한 거는 답이 아니라 자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이게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라고 하죠. 소크라테스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진리를 낳게 된다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낳게 돼요. 남이 낳는 걸 도와주는 보살이지 이미 완성된 진리를 전해준 사람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나랑 같이 고민해봅시다.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고민해봅시다. 말리다 보면 같이 고민하다 보면 자기 미천이 다 나와요. 자신의 메타인지의 오류를 즉시하게 되고 자기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즉시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랑 놀다 보면 그런 게 그게 사실은 자명해진 거죠. 제가 예전에 이빨 아파서 고생하다가 치과 가서 왜 이제 왔냐는 지적받으면서 치료하고 나올 때 딱 한 말이 아 이제 자명해졌다.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드러나는 게 다 자명 아닙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진리를 아는 줄 알고 살았다가도 학단 강의 듣고 만약에 아 내가 사실은 정확히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난 사실 찜찜한 상태였구나. 이거 무지의 자각이 엄청난 자명함입니다. 자명해지는 비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선물을 주고 다녔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연단에 올라가서 청중대에 설교하지도 않았고 스승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고 스승인 척 하지도 않았고 지는 이런 데 앉아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하고 싶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 저 원래 이런 데 앉는 거 안 좋아합니다. 이거는 멀리서 안 보이셔서 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원래 저는 치킨집 햄버거집에서 빛을 바랍니다. 제 설법은 제 이야기는 여기서 하면 되게 딱딱해요. 저도 불편합니다. 그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셨겠죠. 아 나 그런 거 싫어. 그는 항상 따로 토론 시간이나 제자들과의 산책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건 수시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편하게 놀러다녔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스승들은 원래 고대 서양 철학자들은요. 산책하면서 사유를 전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산책 시간도 따로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도 딱딱하다는 거예요. 서코라테스는 그러지도 않고 그냥 그냥 어우러져서 놀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때때로 제자들과 농담하면서 철학을 했고 술 마시면서 아니면 술 마시면서 철학하고 놀기만 한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면서 철학을 하고 이 전쟁의 의미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진정한 철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막 섣부르게 아 총은 사람 죽이는 거 총 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삽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남을 돕고 어떻게 자기 인생 하나를 건사합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그래요. 진짜 전쟁이 뭔지 진짜로 사색해보시려면 진짜로 가가지고 군대 가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군대의 의미가 뭔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는지 자기도 직접 다 겪으면서 찾아보세요. 삶 속에서 철학을 해보세요. 그래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치유할 답을 내놓을 수 있죠. 안타깝습니다. 전쟁터에서 철학을 하고 전쟁터에서 결국 어떤지 아세요? 살인이 벌어져요. 그러면 하나라도 덜 죽고 끝나게 하는 법을 찾아내야 돼요. 거기서 그게 철학자가 할 일이에요. 다시는 전쟁 안 나는 법을 찾아내는 게 철학자가 할 일이에요. 단순히 아 총 안 돼 무서워 아 살인 싫어 이게 아니고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나가는 이 현실에서 답을 찾고 자기부터 이런 현실을 수용하고 양심에 따라 답을 내놓는 게 철학자고 자기부터 그 양심대로 사는 게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고라에서 제자들과 어울려서 농담 따먹기 하면서도 철학을 하고 또 마지막에 끌려가서 독배를 들이킬 때도 그는 철학을 했다. 사형 당하면서도요. 철학을 했어요. 이게 친구가 와서 탈옥시켜주겠다는데 친구랑 내기했잖아요. 네가 더 자명하냐 내가 더 자명하냐 시합하자. 내가 더 자명하면 죽겠다. 네가 더 자명하면 탈옥하겠다. 탈옥 못 시켰죠. 왜냐. 독배먹는 게 더 자명해서.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철학을 했죠. 소크라테스는 어떤 시공에서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일상의 삶이 철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건 이제 서양에서 최초라는 얘기죠. 이쪽에는 공자님 그 전에 공자님 계셨고 저쪽에 부처님 계셨고 다 이쪽에 또 노자도 계셨고 다 계셨어요. 이게 서양 위주로 보다 보면 또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처음이었다. 자꾸 이런 말 하고 싶어지는데 그냥 그만큼 그 당시 참 희유한 인물이었다. 또 이쪽에서는 예수님이 나와서 이런 삶을 또 보여주신 것. 제자들과 어우러져 놀면서 바리세파들은 강단에서 강단에서 제대로 권위 딱 잡고 권위를 강조하면서 강의하던 분들이 바리세파들 아닙니까? 율법학자들 근데 예수님은 막 시장통에서 막 설법해요. 약장사처럼 막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싫어했죠. 그런데 들어보면 나보다 더 말이 자명해요. 권위가 있어요. 이건 하늘이 준 권위가 있어요. 인간이 준 권위가 아니라. 그게 놀랍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도 이게 진정한 철학이다. 하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가신 거라 저희도 일상에서 이렇게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보살 아닙니까? 보살이죠. 이분이 보살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사도고 군자고 그런 분들의 극치까지 잃으신 분은 우리가 성인 그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성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성인인 줄은 몰랐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초능력도 보여준 게 없고 죽었다 살아난 적도 없고 그게 일상에 맞으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이상한 것이지. 그래서 많은 분들 착각하시기 죽었다 살아나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죽으세요. 이상한 짓이죠. 그렇죠. 이상하죠. 동양 선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괴이한 일이라고 합니다. 괴이한 일로 보는 거예요. 천리를 역행하는구나. 하늘이 죽으라면 죽어야지. 거기서 왜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신선들 얘기를 선비들한테 전하면 누구나 안 죽었대요. 그래도 언젠가 죽을 거야. 천리가 천리가 그런 게 아니야. 이니에이지에 맞게 살아야지. 오래 사는 게 장땡이냐. 이니에이지에 맞게 하루를 살아도 이니에 맞게 사는 게 옳은 거야. 이게 선비정신이거든. 우리가 연구해보면 신선의 비밀도 있죠. 그건 그건데 신선의 비밀 안 죽고 산다 영생 이런데 심취해가지고 철학을 하시면 철학 다 망가집니다. 철학은 진리와 함께 살다 보니 영원히 사는 게 철학이에요. 진리와 함께 살다 보니 영생을 얻더라. 이게 철학이지 영생 자체를 얻으려고 덤비는 건 철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영생하는 분들이 당장 소코라테스가 부활체를 얻어서 영생했네요. 그랬겠죠. 소코라테스 스스로 이미 파이돈에서 자기는 에테르체를 가지고 신들이 사는 신들의 세계에 가서 살 거라고 얘기 다 했어요. 그 부분도 얘기 안 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고 소코라테스 영생은 진리가 영원하니 진리와 함께 사는 그 생명도 영원하다는 그런 영생 철학을 소코라테스도 갖고 있습니다. 왜? 소코라테스는 간단해요. 생명? 생명은 죽지 않는다. 왜? 생명은 살아있는 거니까 개념상 살아있는 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생명은 진짜 생명은 죽지 않는다. 신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신이 돼가는 거 철학이라는 건 신이 돼가는 거고 그거는 영생이다. 이렇게 소코라테스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생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죠. 진리와 함께 하면 그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철학자들 우습게 보는데 들어가면 할 얘기 다 해놓으신 분들. 이쪽 유교는요. 인위해지에 함께하는 게 마음이 진리랑 하나가 되면 진리는 시공을 처월해서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참여한 만큼 나도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 함께 산다는 게 영원한 겁니다. 사실. 불교적으로 말하면요. 윤회를 해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한 생명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한 생명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량한 윤회를 해도 사실은 한 생명의 다양한 작용일 뿐이에요. 다 한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이죠. 진리가 영원하니 나도 영원하다가 영생이지 내 애고를 영원하게 한번 살게 해주고 싶다. 이런 식 접근은 이상한 이적을 바라게 되고 그런 분들이 진짜 철학을 못 알아보고 비방합니다. 소크라테스 뭐 어떻게 죽었다 살아난 적 있어? 아니면 좀 그런데 벌써 소크라테스의 후회들 중에 철학자들 중에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아폴로니우스 같은 철학자는 죽었는데도 또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영생까지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만 한 게 아니에요. 아폴로니우스도 다 영생 얻었었고 죽음을 극복했었고 철학자였고 네로 황제 때 철학자입니다. 예수님이 한 이적 웬만한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모르시죠? 아폴로니우스를 왜 모르느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혐오했어요. 그리스도를 너무 닮아서 캐릭터가 겹치니까 아폴로니우스를 다 자료를 없애버리고 퍼지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혐오해서 그리스도를 너무 닮으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들은 그 당시 그리스도나 아폴로니우스를 한 사람처럼 인식하고 정경했어요. 그냥 캐릭터가 너무 겹치니까 죽었다 살아났대요? 예, 죽었다 살아났대요. 그쪽도 그랬대요? 그쪽도 그랬대요? 다 똑같아요. 병고쳤대요? 병고쳤대요? 진리를 탐구하던 철학자예요. 두 분 다. 신통하죠. 재미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우리가 최초라 이런 말 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최초가 아닌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더 잘하느냐 더 진리에 맞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고 죽었다 살아났다. 우리 선생님만 죽었다 살아난다. 의미도 모르면서 그런 걸 추구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참 의미를 알고 나면 그런 거는 사실은 지당한 얘기들이 진리가 영원한데 진리를 품은 우리 영도 영원한 거고 다 같이 그 영이 영원하면 우리 영혼력 전체도 사실은 변화하는 중에도 이미 영원한 거고 그 안에서 또 더 영원한 삶이 있는 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죠. 이런 내용들 한번 우리 아주 현실적인 얘기 가지고 말씀 나누다가 또 일상 이런 게 노가리 까다가 사실은 노가리 까다가 또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철학하고 있고 치킨 먹다가 어느덧 진리를 갑자기 갑분싸 라고 요즘 하는데 저희는 갑자기 진지해지죠. 갑자기 진지해져서 이렇게